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또 빠른 분 아이디인데요. 보자... 장면스탄의 모자가 있구요. 와, 천일기빨! 3주년템! 2700일만에 접속! 9년전이다, 9년전 개렉이 씨바 좋댔다 이거. 산소통 있냐? 어디? 와! 산소통! 좋댔다 이거. 산소통! 퀘스트 산소통! 아홉 립스틱 확인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직도 있어? 아 이거 산소통 지금 못 떨구니 이거? 아... 이 아이템은 버리고나서 다시 회사할 수 없대. 아... 노가다 목장갑, 금정색 고무신. 돼지고기 산적,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뚱뚱이 핫도그, 곡차. 곡차 이게 뭐야? 이거 희귀템이에요? 곡차? 희귀템 아니야? 만두, 메밀묵. 메밀묵은 희귀템이에요? 아, 희귀템 아니야? 정부미는 뭐야? 쌀포대에는 정부에서 품질을 증명한다는 도장이 찍혀있다. 뭐냐 이건? 희귀, 뭐 이상한 아이템. 존나 봐라. 튼튼한 동화줄. 존나 옛날, 옛날기 같은데. 아랫말. 핀붐의 세포 샘플. 아, 팀버그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좀 많아. 거지같은 새끼, 관종새끼가. 아니, 10새끼가. 아니, 마르디아 써보면 팀버그를 왜 와. 시발, 족갔네 진짜. 아니, 마르디아 써본데 팀버그 당했어요. 미친새끼네. 팀버그 줄그는데. 아, 존나 기분 나쁜 새끼네. 슬래시 받았습니다. 아, 우리 미닉님 282개. 아, 우리 미닉님. 헐, 미닉님 어서오세요. 282개 감사합니다. 와. 우리 미닉님께서 또 282개를 주셨어요. 아이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닉님이 282개 이쁘니. 감사합니다. 아, 미닉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닉님 282개. 아, 잘 쓸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모바일이시네. 미닉님 너무 감사합니다. 28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닉님. 사랑해요. 야, 근데 다른 방송은 이런거 하면은 좋아하던데 내 방송은 왜이래. 방금 아이디 비번 공개하신 분아. 지금 녹화방송중인데 긴말을 왜합니까. 우리 안견이 우리 18개 여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 새끼들이 긴말 하지마 임마. 아이디 비번 바꾸세요. 빨리. 나중에 녹방 틀거야 이거. 아이디 비번 바꾸나. 아, 우리 미린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마르디아 팅버그 오지마라. 진짜 양심적으로. 씨바 마르디아는 왜와. 아니, 마르디아같이 따라왔어. 팅버그가. 팅버그야. 마르디아 오지마. 새끼야. 아이씨 힘들게. 너무하네. 잠시만요. 마르디아 써봐. 멜체 왜요? 아아! 다이아비오 캐릭이요? 아, 올드유저님? 아, 기다려보세요. 올드유저님?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이 캐릭부터 들어가보고. 자, 이거 새끼 받았습니다. 이건 없는데? 역시나 후르츠 캔디가 있고. 목감. 별거 없다, 여기. 올드님. 지금 캐릭 안 들어가셨죠? 저기요. 길드. 길드 대항. 없네요. 예. 길드 대항 없고. 아, 저 새끼야. 팅버그야? 아, 우리 BJ 로얄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로얄님 50개.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우리 로얄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우리 BJ 로얄님 고맙습니다. BJ 분이시네. 아, BJ 아니구나. 로얄님 50개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핵불알림 우리 3개, 2개, 1개 감사하구요. 핵불알림 우리 1개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핵불알림 우리 3개 또 감사하구요. 핵불알림 우리 2개. 우리 핵불알림 우리 또 1개 감사드리구요. 저기요, 헌티드맨션이 어디에요 올드님? 다이아비우? 어느 캐릭? 부모치님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로우노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저기요, 올드님 어디로 가야되요? 올드님 빨리! 어디서버? 얼굴순덩님 1개 감사하구요. 가가슈트님 우리 1개 감사하구요. 부모치님 1개 감사합니다. 그 어디서비에요? 베라? 천상미남 봉조님 3개, 우리 부모치님 1개 감사합니다. 모바일 전용님 5개, 우리 띠띠님 8개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 디멘션에 있다고요? 이굴림 스티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앜 헌티드맨션이다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반가워어 피아노네이 몬스터는 없나? 몸비없다 아 몸비없네 몸비 레벨 19짜리 검사 어? 있다, 좋댔다 애들아 소필리아 인형 다시 보여줄게 호박초간은 뭐야? 1500일기빨 와 X댔다 이거 클라스 보석 어허 의문의 작은알은 뭐야? 악보 아 이런거 교환되면 진짜 내가 갖고싶다 진짜 아 교환이 안돼 마녀의 빗자루 의자 어 이거 뭐야? 아 달팽이 살릴 때 쓰는거야? 와 X나 옛날이다 도화선 하약통 이건 저도 있어요 마녀의 빗자루 이것도 교부리네 의자 여러분 소필리아 인형 보여줄게요 레벨 19짜리로 X나 센데 가서 내가 안죽는걸 보여주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X댔다 잠깐만 저기 나가도 되죠? 저기요 이거 나가도 됩니까 올드님? 올드님 이거 나가도 됩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벤트 하는거 올드님한테 물어볼게 아니 여러분들 올드님 캐릭이에요 올드님 나가도 돼요? 아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들어와있는 캐릭? 아 오케이 그럼 됐어요 세루씨 받았습니다 야 헌티드 벤션 입구 아 X나 오랜만이다 이거 X됐다 이거 좀 9버전이네 이거 되게 오래된거에요 이거 7년전 는 아니고 이거 한 7년전인거 같은데? 나가 못들어오는데 여러분 신기한거 보여줄게요 내가 신기한거 보여드림 X나 신기한거 보여줄게 세루씨 받았습니다 저사람 뭐냐? 뭐 놀이공원 고스프레야? 자 올라가 봅시다 이게 좋습니다 지구방위본부가 이제 막힌다고 합니다 예 크리티아스 가볼게요 여러분 크리티아스 가도 난 안죽습니다 예 형님들 크리티아스에서 안죽는 클라스를 보여드립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파기무빙 클라스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야 사냥터 있지 않냐 여기? 여기 아닌데? 아 잠깐만요 왼쪽으로 가야되냐? 아 왼쪽이구나 박점지 수박 나가는 맵 보여달라고? 야 왜 안들어가죠? 뭐야? 찾기 레인저 마법사 나갔는데? 물량이름이 뭔데요? 쪽지님 야 여기 사냥터 어떻게 가요? 아니 이 사냥터 어떻게 가? 아 메인저 아이자에요 저거 아이자던데? 아이아이 어이차 아닙니다 제가 눈이 리신도 아니고 아 랩이 안되면 안돼요? 아 진짜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가? 어 코디언 컨테스트는 뭐냐 아 아니 어떻게 나가? 메인저 아이자잖아 그래 뭘 어이자야 아니 아이자 맞다니까 제접했잖아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타기 좀 그만하세요 진짜 자 네 올려 왜왜왜왜 소요했다고요? 아 메인저님 찾기 해볼게요 저분이 무슨 그 뭐야 레인보우 스트리트 아머스트 아머스트구만 야 여기 사냥터야? 야 야 사람도 못가네 쪼레비라 야 이거 마을로 어떻게 돌아가? 여러분 마을로 돌아가라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마을로 어떻게 가요 빨리 에? 다른 마을로 못간다고? 아 중앙짐에 있다고? 아 왼쪽 축가면 레벨이 안되서 못들어가네요 예 아 집같은거 있어요? 기다려봐요 아 저 오른쪽에 있는거 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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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여탕? 이거 여탕인데? 모텔인가? 아 못 나가는데? 아 마법포탈 아 마법포탈을 누르면 되요? 아 오케오케이 아니 못 나가 이거? 아니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어? 자 저거 기본스키로 돌아가야되나? 아 돌아버리겠네 잠깐만요 아니 이거 나가는거 아시는분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 아 초보적이 있으면 배타야돼요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스마트 라이딩 퀘스트? 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거 뭐해 저거? 아이씨 기다려봐 아니 못나간다니깐 아 자 여러분 인메이표 개많다 잠깐만 어떻게 나가 빨리빨리빨리 나가는 방법이 없어 와 인메 존나 많다 여기 오른쪽 잠깐만 이거 뭐야 마법대학 레나임? 여기 어디야? 리턴 투 베이플 이만기 감사합니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리턴 투 베이플 쓰면은 그 감옥 뭐야 갇혀요 베르타야돼서 노오란 무통님 우리 팽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찐따들아 우리 아시는 분 잠시만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분들께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하도 하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물타기 봐봐 개지려 에? 물타기 보세요 전구를 눌러라 전구를 눌러라 퀘스트를 깨라 운영자를 눌러라 이거봐 별의별 어그로가 많아가지고 헷갈려 님들이 한꺼번에 채팅을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운영자를 누르래 뭘 운영자를 눌러를 눌러 전구를 누르래 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키는대로 한거야 그래그래 아유씨 왜 나만 까냐 너네 나도 힘들다 진짜 사람들아 애들아 여기 있는 몬스터한테 안죽는걸 보여주지 우리 팡모빙 자 갑니다 새로우신 분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팡모빙을 보여주지 아 팡이 어물다님으로 여섯개 감사합니다 허허헉 변신 변신 죽지않아 나는 무적이야 하하하하 미스도 뜨지않아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운영자입니다 하하하하 나는 죽지않습니다 하하하 자쿠미랑 혼테일도 죽지않아요 하하하하 예예 아 안죽는거야 예예 죽지않습니다 레벨 18검사가 여기서 죽지않아요 쓰레쉬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노잼이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여러분 안죽는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예 안죽는걸 보여주고 싶어서 팡이님 운영자 사칭 신고할게요 아 장난이잖아 드립이잖아 새끼야 안죽잖아 안죽 대단하지않습니까 쓰레쉬 반갑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예예 예예 뭐 하부트 검사가 죽지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뭐 하부트간에 뭐 이거 물약을 먹으면 무적이되요 그래서 좀 사기물약인데 옛날템이라 지금은 못구하죠 예 지금 못구하고 세븐시 받았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예 아예 맞지도않고요 네 예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일단은 아무튼 녹화를 좀 자르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총리합니다